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1인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면서 이들의 수익은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이상, 또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직접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인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또는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위상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수익 전부를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노동자 상당수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의 개발과 무역 부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주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를 아우르는 많은 위험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응한 주의보를 낸 건 지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사나 사이버안보기관 시설안보국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BI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나자루스가 지난 3월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 주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처 합동주의보는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IT 개발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주선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기요일 뉴스 함재합니다.